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수세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여러분들이 이곳 스튜디오 2에서 이렇게 이벤트 매치를 치르는 VIP석이나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 경기를 바로 눈앞에서 보시지만 이럴때 좀 여유를 즐겨봐도 되뇌었어요 김태현 선수가 좋고 역시 뭐 탑스피도 좋고 모든 왼손잡이 그걸 충분히 스윙에서는 요즘 뭐 쉐이크 핸드가 강세이긴 합니다만 페놀도 그립도 보라 뭐 기회가 왔으면 공격을 해야죠 김현탄 선수 지난 시즌 남녀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어봤던 김태현의 서비스 포인트를 가져 그렇죠 사실 이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영광이죠 이 선수 어떻게 보면 이곳 수원 경기대학교에서 경기체력 게임 포인트네요 자 이렇게 포인트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팀은 대부분 지역 이름을 많이 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도 보았을 때는 뭐 특정 팀을 얘기하는 준비 또 내셔널리그의 하나의 장점이었고 네 정말 많은 습니다 자기 할 수 없는 영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이곳 스튜디오 키에서 이번 시즌에 화려함을 물들릴 수 있는 시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많이 경기를 치르는 모습들이 많이 인상적입니다 시리즈는 겨울에 겨울이기 잔습니다 연습을 통한 지금 이제 봄 시즌 이제 오프닝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몸놀름이라든가 동시에 치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팀의 구성원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단에서도 사실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팀의 자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승패가 중요하지는 않은 아 김태훈 선수의 이런 무대에서 자신이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볼 수 있는 자 매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11.6 자 자 자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you and I and you and I we got history